매일 유 대표 생일이네? 그냥 어른 척 하죠. 영원히기에 대표님 씹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라고요. 힘내. 네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데. 나 좋아하냐? 어림도 없으니까 꿈 깨! 대표님한테 선물 나만 받은 거 아니지? 유 대표도 널 앵간히도 좋아하는 듯. 널 위해 엄청 노력하는 거 보면. 어? 나 기자님? 금, 금아. 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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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